아 즐거워요. 여기는 쿠코 익스프레스라고 코코넛 두스 파는 것 같아요. 어 간다튀기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맞다. 축하합니다. 준비했습니다. 중국에서 온 휴대폰 브랜드죠? Oppo 라고 되어있는데요? Oppo Oppa Oppo인가요? Oppo인가요? 그럼 밖에서 온 휴대폰 공부에서 배송이ほど 띄는 게 좋은데요 네 지금에서 온 휴대폰ng을 이용해서 온 휴대폰을 이용해서 온 휴대폰으로 스마트? 예 스마트. 심카드 스마트. 나의 애기가 이뻐요. PSP 고치러 오신 분인가요? 사랑합니다. 땡큐. 땡큐, 꾸야. 다음 시간에. 이렇게 스마트폰, 심카드 인식 안되는 것을 고쳤어요. 보이시죠? 이렇게 나오게 되겠니.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는 좀 더 좋아요. 이렇게 하면 좋은데. 이렇게 하면 좋은데. 이렇게 하면 좋은데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